질문과 토론의 과학 생체모사, 자연과 생명을 따라 그리다 카이랄성이란 대체 무엇일까? 화학에서 카이랄성 혹은 키랄성은 그 구성 성분은 똑같지만 서로 거울을 마주보는 형태의 구조를 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주 쉬운 예입니다. 두 손은 아무리 돌리고 방향을 바꿔도 서로 포개지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거울에 비친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이랄성은 손대칭성이라고도 하며 카이랄성을 지닌 물질을 거울상 이성질체 혹은 광학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결국 카이랄성은 이성질체라는 더 큰 개념의 부분집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질체란 무엇일까요? 분자식은 같지만 서로 다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구성 성분은 같은데 배열 방식이 달라 그 성질마저 바뀌는 물질인 거죠. 이성질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조이성질체와 입체이성질체입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순서가 바뀌는 즉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구조이성질체, 결합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결합의 기하학적 위치만 바뀌는 게 입체이성질체입니다. 다음 두 개의 분자식을 보면 OH가 붙은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이성질체입니다. 입체이성질체에는 광학이성질체와 기하이성질체 등이 있습니다. 광학이성질체는 방금 언급한 카이랄성, 즉 손대칭성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분자는 구성 원자도 같고 순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염소, 브로민, 플로오린, 수소 4개의 원자가 각각 정사면체의 4 꼭지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분자는 우리의 두 손처럼 서로 포개지지 않는 거울상입니다. 이제 슬슬 헷갈리시겠지만 기하이성질체는 다음과 같은 분자들을 말합니다. 탄소와 탄소의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시스형은 CH3와 H가 같은 쪽에 있고 트랜스형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시스, 트랜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시스는 같은 면이라는 뜻이고 트랜스는 다른 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의 트랜스가 바로 트랜스형 이성질체를 말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시스형과 트랜스형 두 종이 있는데 이 중 트랜스형 지방산이 몸에 나쁘다는 얘기인 거죠. 화학 분야의 대중서 중에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 The Same and Not The Same을 번역한 거죠. 198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로월드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이 책의 제목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성질체입니다. 더군다나 기하 이성질체의 두 종류를 나타내는 시스와 트랜스가 각각 같은과 같지 않은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성질체와 같은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인해 이 세상의 다양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따라 그리다. 생체 모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이 특히 생명과 자연을 따라서 그리려는 의도가 많았는데요. 이거를 모사라고 하는데 저희 화학자들이 모사를 시도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참 쉬셨던 이동완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 아직 있습니다. 자연계 생각해 본다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선택이든 적응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영감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유능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공광합성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일종의 역공학이거든요. 리버스 엔지니링이라고 그러는데 역공학은 뭔가 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가령 제 경쟁업체에서 뭘 만들었는데 저는 완제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뜯어보는 거죠. 뜯어서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혹은 아주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기록이 별로 없고 제품만 남아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을까? 뜯어보는 거죠. 사실 모사는 흉내내기라는 게 사실은 뜯어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공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잘 작동하는데 어떤 원리로 될까? 그래서 이 부분 부분들을 내가 잘 모사를 하다 보면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고요.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사든 합성이든 결국은 호기심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여기서 좀 몇 개 빼내고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항상 해보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면. 그 대상이 자연인 거죠. 모사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인공광합성 이은호 교수님 강연 중에서 인공광합성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요.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인공광합성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감히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의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가장 탁월한 방법 자연계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슈가, 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신기하게 이 일이 이파리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지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이파리를 쪼개고 찾아보고 안에 있는 걸 빼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에다가 그 에너지를 저장한 거죠. 그리고 슈가를, 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건데 과연 인간이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실험실 안에서 그런 단백질을 다양한 걸 조합해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저도 학위는 사실 생무기 화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모사를 저도 공부를 했고요. 저의 결론은 불가능하답니다. 현실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단백질을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만든 단백질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공광합성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찾아냈죠. 인간은 반면에 조금 그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순수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계에 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유사한 일을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인공광합성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바로 과학자들이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 자연 모사를 한다고 치고 그거를 자연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것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려운 물질을 만들어서 굳이 자연 모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큰 도전이고요. 저는 오늘 보여드린 건 사실은 복잡한 분자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안정한 분자를 쓸모있는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질소. 질소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단 2원자 분자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암모니어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사하기 힘든 것을 굳이 왜 따라하려고 하나.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어느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탐구, 확인하고 싶어 했던 세티 프로젝트가 그 목적 하나만으로 생각한다면 현재까지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노력과 돈을 들였는데 못 찾았으니까. 그럼 인공광합성도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파리를 대치를 못한다면 실패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 방식으로 분산 컴퓨팅으로 처리하는 방법. 신호와 노이즈를 구분해내는 알고리즘의 개발. 극히 미세한 신호를 찾아내는 초고감도 어떤 센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파생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딴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는 뭐 시니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인공광합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도전 목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에너지의 변환, 물질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도 많이 깨졌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높으면 실패하더라도 간 것도 되게 높아요. 목표가 작으면 달성해도 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전적인 목표를 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국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모두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환 선생님 강연 중에 카이랄성, 저는 유식하게 카이랄성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발음으로 카이랄이라고 할 거고요. 이동환 교수님은 여전히 키랄성이라고 하실 텐데 카이랄성, 인체의 카이랄성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체의 카이랄성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윤호 교수님께서.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입체성, 이성질체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셨고 저도 다시 한 번 또 공부를 했죠. 역사적으로 1950년, 60년도에 사실 독일에서 출발해서 유럽 쪽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탈리도마이드를 누가 복용을 했냐면 임신부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토 증상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약이 좀 있어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약을 좀 먹어야겠다. 알아보니까 이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 좀 그 현상이 줄더라. 그래서 많은 임신부들이 약을 먹었는데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 만 명 정도의 아기들이 신체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중에 50%가 결국은 죽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보니 이 탈리도마이드의 중앙에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키랄성, 키랄성 센터가 있습니다. 그 키랄성 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섞여있는 물질을 약으로 판매를 했고 그 약을 먹어서 그중에 한 물질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그 이후 제약회사,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는 키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모든 물질의 키랄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약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팔리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처음에 약을 개발했었던 1950년, 60년도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또 나름 많이 생기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몸이 만약에 키랄성이라면 지금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애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다른 우주에 혹시 제 다른 반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공상과학인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반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경 교수님은 다른 우주에서 반쪽을 찾고 싶으신데 원래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인데요. 원래 제가 아까 대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얘기가 또 적당한 것 같은데 제가 대칭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칭적인 입체는 무엇일까? 그럼 대칭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돌리든지 반사시키든 뭘 해도 내가 구별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구가 사실은 가장 대칭적인 물체예요. 그렇죠? 어떤 각도에서 어느 만큼 돌리든지 내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다리가 네 개 달린 구였대요. 완벽한 입체이기 때문에. 흔히 그리스의 신들이 많이 그렇듯이 신이 노여움을 산 거예요.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인간이 너무 좀 오만하니까 반으로 딱 잘랐대요. 이렇게. 그래서 힘은 반이 돼버리고 수는 두 배로 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쪽인 상태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원래는 다리가 네 개고 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쪽을 찾고 싶은 이유는 완벽한 입체인 구로 되고 싶어서 우리가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건데. 하윤경 교수님은 다른 우주에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지구에서 찾았어요. 네.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큰일 났고요. 이동환 교수님은 집에 가서 사랑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